카페 따돌려나? 위가 문제가 아니고 도는 위치에 저걸 맞춰야돼 옆에 맞추니까 돌기만 저보고 서리에 맞춰야 됩니다 이제 팝핑수 한 번 밀어보자 방해꾼들이 아래 위로 없다 방해꾼이 없는데 유리가 방해하네 자 팝핑수 아클 두 개 갑니다 밉니다 안 밀립니다 추적입니다 위로 놀아볼까 잘 들어갔습니다만 오케이 그렇지 왼쪽 개들 밀리면서 밑에 날랑달랑 좋구요 이거 안 들어가네 이거 원래 이렇게 하면 더 가는데 바뀌었나 보네 힘이 없어졌네 원래 이쪽도 맞으면 밀고 들어가거든요 밀리네 이제 허허 이거 참 거의 이제 뭐 끝에서 간다 안간다 오른쪽도 뽑아야 되네 오른쪽도 힘든데 이거 으이씨 하아 위치를 잘 맞춰보지 잘 들어갔습니다만, 밀수 안 미네. 왜 안 밀지? 이 정도면 페이프로 들어갔는데 떼도 별로 없네 팔 아파 죽겠습니다 손목같이 불러질 것 같습니다 좋았다 뽑을때까지 고기란 없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싸발 아 크릴 깨고 싶다 망치 좀 주세요 아 땅이 조금씩 떨어져 뭐야 왜 안갔지 아 아 아 아 못 밉니다 아크릴 안 깎여있어도 못 미네 위를 노래 보자 뜨르르르 뜨르 어 생겨볼게 이거 베르시움 궁솔인데 뜨르르르 뜨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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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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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아 밀린다 이거 와 속도 안 밀리냐 완벽했는데 말이죠 아 노피씨 꽤 힘들다 아 허리 아프다 찍으려고 가시발로 기기까지 올려갖고 해야하니깐 기기까지 올려갖고 해야하니깐 밀릴것인가 아 이거 싫다 여기도 뽑고 가야지 고고 가야 안되겠습니까 왜 뭡니까 깊은 빡침이 올라온다 끝나버렸어 아니 포기 도도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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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없다 뽑기도 이제 초보야 될 때가 왔다 꼬피에 지미가 있지 꼬피에 지미가 있지 왜 안밀지 이거 안밀면 안되는데 어 뭐야 도두또 뭐 하다보면 뽑히겠지만 씹 손해내네 뽑아도 기분이 안좋은건 왜일까 도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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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것만 뽑고 다른 데로 가야되겠다 얘는 다리랍다 정확히 했는데 안 밀립니다 안 밀립니다 안 밀려 위에 보자 밀려야 뽑지 오늘 날씨가 오키나와 날씨하고 비슷해 이런 날씨는 가만에만 있어도 짱난다 망했습니다 위치가 안 맞으면 밀 수가 없기 때문에 위치 맞추기 눈으로 감상 띠띠띠띠띠띠띠 빈띠띠띠띠띠 망치 뿌시고 싶다 아 진짜 안 밀리다 밀리야 뽑지 밀리야 뽑지 밀리야 뽑지 밀리야 뽑지 뽑는 재미가 있어야지 안 뽑히면 본 재미가 있네 가자 그렇지 비원 짱하네 비가 좀 조금 밀렸습니다 떴습니다 못 밉니다 밧데리 없다 밧데리 갈고 왔어 이제는 잘만 밀면 될 것 같아요 삐뚤어진거 일자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 아깝다 아 이것 때문에 자꾸 안보이네 아 에 뭐만 잘되면 나올 것 같은데 끝까지는 갔는데 이상 안 밀리네요 위에 한번 쳐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루 루 루 루 어? 망했어요 할랜는데 못했네 아이고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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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새끼 애가 진짜 신입니다 와 개높다 진짜 손도 잡고 싸우기 어이구 늙네 이거 팥빙수 만드는거 아닙니까 라이녹스 빙수기 내가 이거 처음 봤는데 좋나 이거 웃긴 무거운데 아 씨야 저거 뭐? 전기체는 볶아야지 아깝다